부대찌개의 의무야는 뭐라 그런 거야? 나도 모르겠어요. 뭐라 그런 거야 진짜? 자기가 한 말 좀 알아보는 거야. 진짜 부대찌개의 의무야는 뭐라 그런 거야. 연습하시니까 두 번 있구나 이거. 두 번 했지. 왜 그래요? 허리 아파서. 지난번에 철판 들다가 그.. 그 단 이후로 오늘 아침에 해주시고 세수하고 이러면 돼. 큰일 났네. 그거 그냥 못 풀면 돼요. 여기 뭐 허리 무릎 뭐 관절 안 좋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요. 진짜 대화가 올드하다. 스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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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나지 않으면 인정 안 합니다. 스윙. 스윙 리듬. 그냥 가기로 했잖아. 두 번 가기로 했나? 한 번만 가. 마음대로. 코드가 어떻게 했죠? 이해 참. 코드가 어떻게 했죠? 거기서부터 해봐. 브리치부터? 거기 이거 이 부분 이 부분. 시합만 해. 원 투. 스트리. 다시 한 번 해봐. 다시 한 번 해봐. 원. 이 부분. 거기서 텅마 브레드메이 하고 브릿지 하고 텅마 브레드메이 하고 그 다음에 반 키 올려서. 이게 E 마이너죠? E 마이너죠? E 마이너죠? E 메이저. E 메이저요? E 플레스에서 플랫 파이브 하는데. E 플랫에서 플랫 파이브 하는데. E 플랫에서 플랫 파이브. E 플랫에서 플랫 파이브. E 플랫에서 거의 G 샷 마이너야. 그쵸? 괜히 안 좋겠습니다. 생만브레스. 생만브레스. 응. 여기서 올려야 돼. 딴. 이거 아니야. 떼떼. 떼. 이렇게 되지 않아? 네번째에서 올리는 거 아니야? 네번째 네번째. 세번째 네번째. 세번째 네번째. 가봐요. 해봐요. 어디야. 올리기 전에? 어. 올리기 전에. 올리기 전에 마지막 한 번. 자 처음부터 해보자. 이렇게 해보자. 아니 그거 한 번 다시 해보자. 올린... 네번째. 올린데 그 세번째 코드 올리는 게 이상한데. 내가 안 올렸어요. 너 코드 맞춰봐요. 네번째 코드 올린 거 같은데? 네번째. 네? 네번째 코드 올린 거 같은데. 그게 그게 원래 그 테마가 있어요. 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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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네번째. 네번째. 세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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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